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에요. 오늘은 배짱으로 승부를 걸다를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배짱으로 승부를 걸다 딱 잘라 이백냥으로 합시다. 뭐라구요? 이백냥? 아니 이 귀한 인삼을 거저 가져가려 하시오? 임상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인삼 장수 임상욱이 청나라 상인들과 인상값을 놓고 신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임상욱이 부른 임상값은 오백냥이었어요.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은 이백냥 밖에는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아니 하루 이틀 장수하는 것도 아닌데 인상값이 무슨 나뭇가지요? 외의 값을 반으로 툭 분지르는 것이요? 그렇게 임상욱은 팔려고 가져간 인삼을 모두 싸가지고 도로 발길을 돌렸어요. 헤이크! 제 아무리 임상욱이라도 우리 모두가 인삼을 사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을걸? 아무려 저도 속이 탈게야 이참에 버릇 좀 단단히 고쳐주자고 모두 끝까지 버티라고 알았지?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욱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저희들끼리 중얼거렸어요. 실은 인삼값을 내리려고 청나라 상인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짜고는 인삼을 사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밤 북경 회동간에서는 의주만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의주만상은 청나라 상인에게 주로 인삼을 파는 조선의 상인물이를 말하지요. 회동간은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있는 여관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상인들은 모두 그곳에 묵어야 했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청나라 상인들이 모두 짜고서 인삼을 안 사겠다고 하니. 아이고, 괜히 고지 피우다 인삼을 하나도 못 팔겠어요. 그냥 200량이라도 받고 팝시다. 인삼을 조선으로 도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요. 의주만상들은 의주에서 북경까지 먼 길을 걸어서 인삼을 팔러 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대로 인삼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랬다가는 오가는 동안 먹고 쓴 돈마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요. 흠,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지금 청나라 상인들의 뜻대로 해주었다가는 계속 그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소. 꾀를 내볼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임상욱이 말했어요. 임상욱은 그 말만 하고는 술잔에 기울일 뿐 더는 말이 없었죠. 옆에서 임상욱의 눈치만 희끔희끔 보던 다른 상인들은 속이 답답했지만 임상욱의 말대로 기다려 보기로 했죠. 임상욱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의주 만상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청나라에 온 사신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면 사신을 따라온 상인들도 함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임상욱은 그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청나라 상인들을 만나기는커녕 회동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른 상인들은 조금씩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인삼을 못 팔면 조선으로 돌아갈 여비도 모자랄 텐데 큰일 났군. 아이고, 이번 장사는 망했어. 망했다고. 그래도 무슨 존수가 있는 모양이지 기다려 보자고. 상인들은 삼삼오 모여서 수공거렸어요. 드디어 의주 만상이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지요. 임상욱은 숙소에서 혼자 짐 보따리를 꾸리고 있었어요. 아니, 정말 어쩔 셈요? 인삼의 도로 가져갈 셈요? 그러게, 200량이라도 받고 팔았으면 좋았을 거다니요. 상인들은 임상욱의 방으로 몰려와 임상욱을 타박하기 시작했죠. 상인들의 말을 듣기만 하던 임상욱은 갑자기 심부름꾼을 찾았어요. 여봐라, 거기 칠복이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삼을 모두 가져다가 장터마당 한가운데에 쌓도록 해라. 예, 장터마당이요? 칠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옆에 서 있던 다른 상인들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임상욱은 고집스럽게 말했죠. 예. 칠복이는 부지런히 인삼을 장터마당으로 날랐습니다. 장터마당에 인삼이 쌓이기 시작하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북경 장터에는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했지요. 인삼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 상인과 의주 만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허, 드디어 뭔 결판이 나긴 날 모양이야. 그런데 어쩌려고 인삼을 저리 쌓는 거야? 글쎄, 설마 공짜로 나눠주려는 건 아닐테지? 얘기 이 사람, 인삼이 얼마나 귀한 건데 공짜로 나눠주나? 구경꾼들은 저마다 쑥떡거리며 모여있었어요. 그때 임상욱이 장터마당에 나타났지요. 자, 칠복아. 이제 인삼더미에 불을 질러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에? 인삼에 불을 지르라고요? 오냐, 팔지도 못할 인삼이니 모두 태워버리고 돌아가야겠다. 그렇지만 칠복이는 섣불리 인삼에 불을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귀하고 값비싼 약재인 인삼을 어떻게 태워버리겠어요? 칠복이는 슬슬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무엇하느냐? 어서 불을 지르라니까. 임상욱은 직접 나서 인삼더미에 불을 붙였어요. 기어이 인삼더미 한 귀퉁이에 불이 붙고 말았죠.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인삼 타는 냄새가 장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이고, 인삼이 탄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째. 엄마야, 임상욱 배짱 좀 보소. 저 귀한 인삼을 진짜 태우네. 사람들은 놀라고 안타까워하며 웅성거렸어요. 그때 모여선 사람들의 뒤쪽에서 이를 보고만 있던 청나라 상인들이 급히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왔죠. 아이고, 어서 불을 끄시오. 어서 천하의 명략을 불에 태우다니. 이 무슨 짓이오. 이 인삼은 우리가 다 사겠소. 얼른 불부터 끄시오. 청나라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상관 마시오. 난 인삼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인삼을 팔지 않을 생각이오. 임상욱이 배짱 좋게 말했지요.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졌소. 값은 얼마든지 낼 테니 불을 끄시오. 결국 청나라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임상욱은 인삼에 붙은 불을 껐지요. 남은 인삼들은 임상욱이 처음에 불렀던 값인 500량보다도 훨씬 비싼 값에 팔렸어요. 불태운 인상값에 손해를 빼고도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죠. 이렇게 임상욱의 배짱이 마침내 청나라 상인들의 장괴를 이겨낸 것이었어요.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임상욱은 인삼을 판 돈으로 비단의 산더미처럼 사가지고 돌아왔죠. 임상욱은 대대로 장사를 해온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배워 일찍 장사길로 나섰죠. 임상욱은 틈틈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장사꾼이라도 아는 게 많고 머리를 쓸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임상욱은 의주 만상들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임상욱이 살았던 의주 지방은 중국 청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하던 곳이었죠. 우리나라의 인삼과 중국의 비단을 서로 사고 팔았어요. 의주 만상은 중국의 인삼을 파는 일을 도맡아 했죠. 든든한 배짱으로 청나라 상인들의 장괴를 이겨낸 임상욱은 중국에까지 널리 이름이 났답니다. 장사로 불을 쌓은 임상욱은 벼슬길에도 올랐어요. 양반이 아닌 상인의 신분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었지요. 임상욱은 나라의 흉년이 들거나 물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굶주리 때면 창고를 열어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하죠. 배짱만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큰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직적인 부정부패와의 전쟁 숙종 18년 1692년 3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다. 전라우도 암행어사로 이제 막 복명을 마치고 쉬고 있던 이인엽의 집에 의금부 관헌들이 들이닥쳤다. 아무리 어명이라 한들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소? 복명한 몸으로 근실하지 못한 죄, 무고한 수령을 함부로 탄핵한 죄, 그대의 최상은 스스로가 더 잘 알게 아니오? 의금부 도사가 씹어뱉듯 싸늘하게 답했다. 네 이놈, 결국 네가 나를 이리 욕보이고 마는구나. 탐호한 수령들이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리라 작정한 어사의 기계가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끌려가던 이인엽은 자신에게 오랏줄을 던진 장본인을 생각하며 이를 갈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을 거슬러올라. 이인엽이 전라우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것은 숙종 17년, 1691년 12월 4일의 일이었다. 여기서 전라우도란 한양에서 전라도를 내려다보았을 때 좌측 상간이 좌도이고 평야지대가 우도이다. 익산, 군산, 정읍, 김재, 부안, 이리, 나주, 한평, 영암, 장흥, 목포 등을 일컫는다. 당시 35세의 인엽은 지엄한 어명을 받대기 위해 매성 겨울바람을 해치고 전라도 지역으로 들어섰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자연재해와 탕관오리의 착취에 겹겹이 포위된 백성의 삶은 볼문가지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봉고와 파직으로 탕관오리들을 처벌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암행을 계속하던 인엽은 전라우도에서 횡행하던 부정비리의 연원이 전지 관찰사에게도 있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인엽이 강진에 다다랐을 때 그 수령이 가명에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그저 뜬 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점차 밝혀졌다. 강진 형감 박만원이 진휼 뒤에 곡과 평가에 1등으로 들기 위해 당시 감사였던 이형기에게 뇌물을 썼다는 것이다. 배달을 맡은 것은 박성교라는 직원으로 평소에 감사와 안면이 있던 자였으며 뇌물의 액수는 은치십냐 감사의 아들 또한 청탁권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인엽이 당시 진휼 과정의 허실을 보다 정밀하게 탐문하자 온갖 자질구레하고 비루한 일들이 튀어나왔다. 대개 삼남의 감사들이 빈민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요리해 하느라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지우던 부역을 마음대로 줄이고 서울에 있는 관하에서 관장하는 곡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막상 가난한 백성을 돕는 진휼이 야박하게 이루어져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폭우를 중심으로 한 해안고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생선을 복종할 때마다 가지수가 늘어나고 징수가 가혹해졌으며 수다한 품목을 다 맞출 수 없었던 어민들은 복종할 때마다 많은 인정체를 내야 했다. 여기서 복종이라 함은 조선시대에 곡물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필요 물품을 징수하던 일을 말한다.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체라 함은 남에게 청탁할 때 사례비조로 주는 돈을 말한다. 시달리다 못한 어민들은 도망쳐버리고 해안고을은 텅 빈 패촌으로 변하고 있었다. 일개 도의 감사라는 작자가 어찌 악취나는 이들의 원흉 노릇을 했더란 말이냐. 인협은 분노했다. 그러나 이 형기라면 종실의 인물이자 대사관으로 영전해간 정계의 실력자였다. 인협이 어사란 특명을 받고는 있지만 자신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일이 이토록 해괴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복명할 때 이 부패상만큼은 반드시 지적해야겠다. 인협은 그렇게 결심했다. 인협이 한양으로 돌아와 복명할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이다. 감사직에서 물러나와 대사관으로 승진해 있던 이 형기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라우도 암행어사 인협이 복명하면서 자신을 탄핵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이 형기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지방관이 뒷돈 챙긴 관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조선팔도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관리가 어디 있으랴. 아무래도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혹시 인협이라면 서인의 입장을 완고하게 지키는 인물이 아닌가. 이 형기로서는 남인인 자신에게 서인인 인협이 무언가 해꼬지를 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마땅할 터이다. 희대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다. 즉, 복명하지도 않은 어사를 탄핵하자는 해괴한 상소가 어전으로 날아들게 된 것이다. 우도 암행어사 인협이 전라도 지경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전선을 팔지 말라는 뜻으로 부안의 사사를 통제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암행을 감춰야 할 어사의 직분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누구는 표창해야 한다. 또 누구누구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 고울에 함부로 퍼뜨렸습니다. 섯달 금음날 밤에는 영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했고 그때 귀달린 사람이라면 모두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 이 형기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상소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청을 덧붙여 놓았다. 어사의 복명을 앞질러 상소하는 자신의 경솔하고 조급한 행동을 처벌해 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런 까닭을 알 길 없는 임금은 오히려 이 형기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위로 섞인 하명을 내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처럼 전례 없던 일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겠는가. 이미 대사관의 상소가 경솔한 행동임이 밝혀졌고 뒷날의 폐당과도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간관으로서 부적당한 일을 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채직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채직이란 벼슬을 갈아내는 것을 말한다. 사관혼의 간관들이 자기들의 수장을 갈아치우자고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간관들의 강력한 주장에는 임금도 한우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형기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같은 풍계의 참지라는 실세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벼슬을 내려 곁에 두고자 했던 것이다. 이 형기로서는 뼈아픈 일이었지만 그나마 앞날을 도모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집에 머물며 복명할 준비를 하던 차에 이 형기의 상소문에 관해 듣게 된 이인협의 입장에서는 이제 날벼락을 맞을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되고 말았다. 허허 그거 참 상소문의 내용을 알아낸 그는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교함에 몸서리가 처지고 있었다. 상소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나의 쪼된 거짓말들은 아니었다. 그가 퇴병선을 팔지 말라고 부안의 통지를 내린 일은 실제로 있었다. 허나 퇴병선도 엄연히 나라의 재산인데 함부로 장사빼로 팔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던가. 또 술자리를 통해 지방관을 포평한 일도 사실이었다. 물론 어사로서의 직분상 자제했어야 하는 일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한 도의의 최고 책임자 이형기가 저지른 부정 비릴이 가려버릴 만큼 중재라 할 수는 없었다. 잘못하다간 앉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다. 이렇듯 가만히 탕관오리의 흉계에 당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인협은 분연히 부스에 들어 서계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형기의 행동이 부당함을 알리는 상소문도 함께 올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반격을 예상 못한 이형기가 아니었다. 이인협이 서계와 상소문을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다. 그는 먼저 이인협의 상소에도 부안에 통제한 일과 사사로이 정인들과 수작한 일에 대해 실토하고 있음을 들어 이것이 그의 상소나 서계에 거짓이 많다는 증거라고 물아붙였다. 또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해 박성교라는 인물은 능주 목사 이만저가 이장할 때 알게 되어 이만저의 부탁으로 이석의 쌀을 대여해 준 적이 있을 뿐이며 설령 박성교가 박만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지방관의 고가평가 때 박만원을 1등으로 해준 것은 교생 1백 명을 군역에 편성한 일 때문에 그가 인기가 없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는 정과 곡식 삼만석은 모두 진휼에 사용했고 생선 역시 규정대로 징수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이인협이 자신을 모함한 것은 그가 인피현령 이질이라는 작자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헛소리를 들은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금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형기가 울린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대신들의 의견을 묻자 우의성 미남이 이인협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사가 이형기의 죄라고 고집하는 것은 모두 박만원과 박성교 등이 중간에서 논간을 부린 일입니다. 당초에 이형기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우의성의 강력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던 임금 이인협의 행동은 무험하기 짝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모함이다. 더 논의할 것도 없이 의군부에 내려 처벌하라. 마침내 사태의 본말을 뒤집은 어이없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로써 이형기의 계책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다. 전례가 없던 해괴한 행동을 연출하면서까지 스스로를 구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지만 임금 앞에 앉은 정일품 당상관 미남의 얼굴은 몹시 불편해 보였다. 광란이 일어난 듯 좌불한 석이다. 그는 또 어째서 저러고 있는 것일까 남인의 거두이자 당대 명문가인 여흥민 씨의 중추 미남 그러나 그로써는 같은 남인인 이형기가 눈의 가시처럼 밉사일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어찌하여 복명도 하지 않은 어사를 탄핵하여 공연한 사람에게 불똥이 튀게 하는고 바로 전선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다. 퇴병선을 사들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며칠 뒤에는 의검부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이인협의 공초가 올라왔다. 여기서 공초라 함은 조선시대의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이를 말한다. 미남의 한 집안 사람과 고참판 강석빈의 집이 건모포에서 처분하려는 배를 사려고 정탁한 일이 있다는 것이다. 어사가 부안에 통제한 것은 이 사실에 명쾌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미남으로서도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왕에 많은 정적을 건너리고 있던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떠도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강석빈이라면 그와 함께 영경사신으로 파견됐던 막역한 사이가 아닌가 잘못하다간 부정부패의 핵심으로 임금에게 낙인 찍히게 생긴 것이다. 처분하는 전선의 매매는 본래 미미한 일에 불과하지만 그 전선을 산 사람 최후영이 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므로 신은 두려워 견딜 길이 없습니다. 표슬이 높아진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누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암이 한껏 몸을 웅크린 채 읍소하자 임금이 위로하며 답했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입에 올려 뭐 하겠는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직하지 말라 어전을 물러나온 민암은 흐르는 땀을 씻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으로써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처분하는 퇴역선의 매매는 민암의 말과는 달리 절대 미미한 일이 아니었다. 민암 또는 그의 집안 사람이 배를 구입하려는 것은 경강상인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당시 경강상인과 중앙정계의 실력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경강상인이야말로 부패한 재벌이고 민암과 같은 인물은 그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는 부패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우 같은 꾀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이로써 왜 민암이 좌불한석이었는지가 명쾌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이인협의 말이 옳다고 인정되면 자연히 전성구입에 관한 일도 논란에 휩싸일 것이고 그러면 결국 민암 자신은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이 형기에 해괴한 상소가 불러일으킨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때 엉킨 매듭을 풀고자 하는 의협신 많은 관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는 바로 사간원 정옥품 헌납직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송유룡 호남어사 이인협이 의군부의 계류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이 형기는 어사가 근실하지 못했다 하고 어사는 감사가 벼슬살이를 잘못했다고 했으나 아직 조사 전이라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명하기도 전에 먼저 탄핵하는 상소를 한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석의 허실을 논해보기도 전에 아명어사 자신이 먼저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어찌 합당한 처분이라 하겠습니까? 비록 이인협의 말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조정에서 이것을 유래의해 국문하지 않고 의군부에 내려 조사하게 한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젊은 간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고 보폐한 무리에 대한 분노가 힘차게 뻗어나오고 있었다. 어느 한구석 틀린 데가 없는 말이었다. 임금이 진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 자신의 우유부단과 민암 같은 인물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송유롱의 강직한 주장에 힘을 보태는 두 번째 행동이 터져나왔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의정 권대운. 뜻밖에도 이 형기가 속한 남인의 거두가 같은 당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던 것이다. 권대운은 한마디로 왕고한 남인 계열의 인물이었지만 그 청렴함으로 크게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된 초기부터 누가 부패한 자이고 누가 모함하는 자인가를 나름대로 꿰어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조정에서의 재조사 끝에 권대운은 마침내 이 형기의 잘못을 밝혀내게 되었다. 읍참마속이라고나 할까 권대운의 보고가 있은 뒤 마침내 임금의 제대로 된 명령이 떨어졌다. 모든 것은 이 형기의 잘못이다. 그를 파직하라. 이리하여 이 사건은 사피의 규정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숙종 18년 7월 19일자 실록에는 파직되었던 이 형기를 승지, 즉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의 당상관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과히 당관오리의 생명력은 질기다 할 것이다. 현령의 책객 숙종 43년인 1717년 봄 땅거미가 지이 무려 평안도 암행어사 김은택은 증산 읍내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자봉리라는 마을에 당도했다. 한양 봉가에 다녀온 산호 봉소를 통해 삼화가 이곳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증산 탐문 일정을 앞당겨 부랴부랴 달려온 길이었다. 삼화는 동생뻘 되는 먼 일가 부치로 그의 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은택의 집에서 집사노루스 했다. 김은택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삼화는 결혼 후 솔가하여 경기 가명의 아전이 되었다는 소식만 전해 들은 터였다. 김은택은 봉서를 먼저 마을로 보내어 삼화를 불러내도록 했다. 잠시 후 봉서와 함께 동구밭까지 나온 삼화가 김은택을 발견하곤 흰 이를 드러내며 손을 흔들었다. 형님 오 삼화야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이 먼데까지 어쩐 일이냐 이 마을에 과수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경기 가명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6년 전 증산에 새로 부임한 현령의 책객이 되어 왔다가 그만 이 과수원 집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곳에 눌러앉게 된 모양입니다. 오호 그 친구가 아직 미장가였던 개로구나 웬걸요 몇 년 전에 상처하고 호라비 신세였지요 삼화의 친구가 증산현령 박태적의 책객이라니 김은택은 내심 회재를 불렀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어사 신분상 염려되는 일이 없지는 않았으나 삼화의 친구가 현령의 책객 노릇을 하였다니 증산 관하의 내부 사정을 이만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드물었다. 내 자세한 사정은 후일 이야기할 터이니 친구에게는 당분간 내 신분을 속여다오. 허면 뭐라 소개할까요? 갓에 몰락한 친구인데 책객 자리나 하나 얻어 걸릴까 하여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라 하는 게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형님. 삼화의 친구 승종은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성격이었다. 흠이 있다면 유난히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삼화와는 죽이 잘 맞았다. 김은택이 당도한 날 저녁에도 그들은 어김없이 술을 마셨다. 삼화는 내색을 하지는 않았으나 아전 특유의 직감으로 이미 김은택의 신분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상황을 보아가며 김은택이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슬쩍슬쩍 승종에게 던졌다. 우리네 신세야 상전 한 번 잘못 만나면 발짝 꼬기 쉽상인데 승종이 자네는 신수가 훤해진 걸 보니 그리 나쁘진 않았던 모양이지? 아님 장가를 잘 가서 그런가? 승종은 너터루 숨을 터뜨리며 말했다. 허허 장가도 잘 갔고 상전도 잘 만났지. 정말? 장가 잘 갔다는 얘기는 이 집에 와 보니 적 알겠는데 상전 잘 만났다는 얘기는 이건 뭐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럼 내 비록 책갱노를 3년밖에 못했지만 솔직히 우리 영광 같은 사람도 드물다네. 상전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게 있을라고 비꼬는 듯한 사마의 말에 승종은 만면에 사람 좋은 웃음을 담뿍 머금으며 말했다. 아니쎄 내 말 좀 들어보게 우리 영감이 증산으로 부임한지가 벌써 6년이라네. 아전도의 터세에 연이은 흉년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 벌써 쫓겨났지. 지금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영감은 아직도 이 증산 땅을 뜨지 못하고 있네. 왜인 줄 아나? 글쎄 온 고을 백성들이 영감이 떠나는 걸 어찌나 슬퍼하는지 마치 이별을 앞둔 부모와 자식 같다네. 마을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송별현이 줄을 이어 이달 안으로 떠날 수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네. 오호 그래? 대체 뭘 그리 잘했게? 마음이지. 마음? 마음을 주었다네. 어버이가 자식을 돌보듯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한 걸세. 사실 자네가 더 잘 알겠지만 고을 수령이 지나치게 타막한 관료만 아니라면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네. 고을의 부호들을 잘 녹여서 돈과 곡식을 내게 하면 텅 빈 창고가 그득해질 것이오. 아전들은 적당히 주어주고 적당히 단속하여 너무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게 만들어 놓으면 될 일이오. 극심한 흉년에는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게 골고루 나눠주면 될 일이 아닌가? 허허 이 사람 그쪽 방면으로 아주 도통했구먼. 헌데 우리 영감은 높은 점수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네. 진심은 통한다지 않던가? 진심으로 백성들의 처지를 헤아려 얼어붙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네. 어허 한 번 입이 뚫린 승종은 제 흥에 겨어 증산현령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기 시작했다. 증산현령 박태적이 이곳으로 부임해 오자 수령을 기들이기 위한 아전들의 터세가 무척 심했다네. 늘 소감한 살아왔던 백성들도 이번에는 영감의 진심을 반신반의 했지. 그러나 영감은 주위의 시선이나 평가에 개의치 않았어. 우리 영감이 이 골에 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백성들의 부역을 덜어주는 일이었지. 자네도 아이다시피 증산은 손바닥만한 작은 골으로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네. 그런데도 전임 수령들은 닭, 떼감, 맵살, 참깨, 들기름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각가지 구실을 붙여 강제로 거두곤 했네. 영감은 우선 집집마다 받쳐오던 물품들의 수를 줄여주고 웬만한 것은 관에서 알아서 마련했네. 오, 그래. 또 중국 사신이나 중국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사신들의 행차가 있어도 백성들을 번거롭게 동원하거나 물건에 걷지 않았네. 3년 전인 가보년에는 식년에 관례적으로 바치던 맵살과 참깨를 모두 탕감해 주었네. 가명에서 할당해 준 들기름도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관에서 장만하여 보냈다네. 대단하이. 그러게나 말일세. 진휼 곡식을 마련하는데도 열심히 었지. 수령에서 떼어준 곡식에 영감이 직접 마련한 오백여 석의 곡식을 추가하였고 거기에 화나 뒷산에 벌레 먹은 나무를 베어 팔아서 남긴 이문을 보태었네. 그러니 이 천여 기민들에게 정월부터 규칙대로 나눠주고도 곡식이 남았지. 3월 이후에 추가로 한 홉씩 주고 또 따로 죽을 써주기도 하였다네. 그래도 남은 곡식은 회계장부에 기록한 후에 각 가호의 공짜로 나누어 주었으니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 호호 그저 놀라운 일일세.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우리들도 어느덧 우리 영감을 어버이처럼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지. 근심 걱정 없이 각자 자기 생업에만 열심을 내면 되니까 자연히 화나의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졌네. 겨울마다 강에 나가 재빙하는 일이며 닭을 키워 바치는 일이 고대고 백성들의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줄여주자 떼감마저 탕감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네. 그러나 우리 영감은 그것만은 응하지 않았지. 떼감처럼 마련하기 쉬운 물건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네. 그렇지 이치가 그러하지 않은가. 아무도 감히 감형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겠구먼. 그렇지. 그리고 또 영감은 아전들의 농간을 막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치렀다네. 그것은 거의 전쟁이었네. 창고에 재물과 곡식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그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여 문서에 정확히 기록하게 하고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 저하여 따로 한 부를 만들어 앉은 자리 옆에 항상 두었다네. 보리를 걷는 사월이나 표수확철이 되면 아전이나 관노들이 마을에 나가 돈과 곡식을 뜯어내는 게 상례였는데 영감은 그런 행위를 이체 금지했다네. 우와 백성들이 살만했겠구먼. 그리고 아전들이 말이야 재벌은 남 주겠어. 그렇지. 그래서 말이지. 혹여 현감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전들과 관노들이 행여 백성들을 괴롭힐까 하여 마을에 밀통을 나누어 주었네. 관청에 밀통이 접수되면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 관리의 제가 드러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고 관에서 매일 쓰는 일용품도 가게에 두게 하여 티끌만한 의혹도 얻게 하니 어떤 강큰자가 감히 농간을 부리겠는가. 그러게 말일세. 영감은 쉬이 떠나보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심정을 알겠구먼. 승종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김은택은 감동한 얼굴로 오래오래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 없는 시골의 현령으로서 명예와 승진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듯 청렴하고 자유롭게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관리가 있다니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증산에 처음 들어섰을 때 이 고위 사람들에게 받은 맑고 넉넉한 느낌은 바로 이런 수령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해 여름. 복명을 앞둔 김은택은 서계의 증산현령 박태적의 공적을 자세히 알리고 그 말미에 분명하고 확신이 서린 어조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의 청렴하고 소탈한 행동은 칭찬받을만 함을 아뢰옵니다. 김은택의 복명으로 박태적은 청렴하고 간명하게 다스린 공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그의 증손자인 박정원, 박성원, 박관원이 영조 영간의 벼슬길에 올라 많은 활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년이 그리 박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오늘도 두 호기 영감네 초가집은 떠나갈 듯 시끄러웠어요.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속 터져. 혹 때려갔다가 혹을 더 붙이고 왔으니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네. 두 호기 영감의 원래 별명은 혹불이 영감이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를 만나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온 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을 두 호기 영감이라고 불렀죠. 아니 벌써 며칠째 장사를 안 하는 게야. 이제 그만 잊어버릴 때도 되지 않나. 장터에서 함께 장사를 하는 봉이 영감님이 두 호기 영감을 찾아왔죠. 아이고 내가 그러지 있나.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말이야. 두 호기 영감이 백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럼 정 억울하면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떤가. 봉이 영감의 말에 두 호기 영감의 귀가 소이깃해졌어요. 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고? 그러자 봉이 영감은 말을 이어갔죠. 어, 이번에 내려온 암행어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우리 골 그 심수를 맞은 사또를 아주 혼줄을 단단히 내줬다네. 봉이 영감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마을에서 도는 암행어사에 관한 소문을 두 호기 영감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네. 그분이 얼마나 용한 분인가 하면 이러고 저러고 한다네. 또 무수의 실력은 어찌나 뛰어난지 산길에서 마주친 도적대를 아이고야, 단번에 물리쳤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퍼졌네. 그리고 말이야, 자네도 저기 살구꽃 구미호 얘기 들어봤지. 봉이 영감의 말에 두 호기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구미호가 나타나 소의 간을 빼먹는다는 그 얘기 말인가? 그래, 그래. 바로 그 구미호도 암행어사가 물리쳤다고 하더라고. 어, 정말인가? 두 호기 영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물었어요. 그래, 그렇다더군. 암행어사가 다녀간 뒤로는 구미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던데. 두 호기 영감은 암행어사가 있다는 관하로 다른박질 쳤어요. 아이고, 암행어사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틀림없이 내 원한도 풀어주겠지. 그간 있었던 이들을 낱낱이 고하고 하나도 붙은 호값을 톡톡히 받아낼 것이야. 아이고, 어사또 제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십시오. 두 호기 영감은 관하의 마당에 냅땅으로 앉았어요. 엉엉 울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암행어사가 급히 나와 두 호기 영감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돕겠소. 그러자 두 호기 영감은 그간의 일을 줄줄이 쏟아냈지요. 어서 또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입니다. 연마을 호뿌리 영감에게 홀라당 속았지 뭡니까. 도깨비들에게 가서 노래를 하면 복을 떼어가는 대신 귀한 재물을 잔뜩 준다기에 캄캄한 밤에 일부러 깊은 산속까지 찾아가 도깨비 앞에서 노래를 했습니다요. 아이고 그런데 오히려 도깨비들이 화를 내며 연마을 호뿌리 영감이 떼놓고 간 호까지 저에게 덜커덕 붙여주신 뭡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라. 어사또 나으리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연마을 호뿌리 영감의 말만 믿고 갔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연마을 호뿌리 영감에게서 도깨비에게 받은 재물의 절반을 호값으로 받아내어 저에게 주십시오. 두 호기 영감은 꺼이꺼이 넘어가게 울고 있었어요. 어허 호값을 받아내달라 암행어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곧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당장 가서 연마을 호뿌리 영감을 불러오너라 잠시 뒤 관하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자 내 호흡도 내 얼굴에 달렸으니 당장 호값을 내놓게 두 호기 영감이 호통을 치며 달려들었어요. 아니 내가 붙인 혹도 아닌데 왜 내가 값을 치러야 하나 연마을 호뿌리 영감이 점잖게 말했죠. 매야 그럼 이 혹은 누구 건가 원래 자네 거 아닌가 그러니 당장 호값을 내게 두 호기 영감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 조용히 하시오. 암행어사의 말에 두 영감은 마당에 얌전히 꿇어 앉았지요. 암행어사는 한창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요. 두 호기 영감은 도깨비에게 받은 재물의 반을 달라 하고 혹불이 영감은 결코 줄 수 없다 하니 방법은 하나뿐이오. 그러자 두 영감은 암행어사의 다음 말에 오인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두 호기 영감은 혹 하나를 혹불이 영감에게 다시 돌려주시오. 그러면 혹값을 치를 이유가 없지 않겠소. 그리고는 암행어사가 덩치 큰 군사에게 명령했지요. 어서 두 호기 영감의 혹을 뚝 떼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군사는 두 호기 영감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호기 영감의 혹을 사정없이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으악! 으악!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야! 그런데 암만 잡아당겨도 혹은 떨어지지 않았고 두 호기 영감은 괴로워 소리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아이고 그만 두시오. 나 호값 안 받을라오. 호값 안 받을라오. 두 호기 영감은 있는 힘껏 군사람이 쳐내고는 관할에 빠져나와 잽싸게 후닥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호기야. 아이고 아봐라. 아니 왜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게야. 왜? 그렇게 두 호기 영감은 아메모사를 만나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천리박 아버지에게 옛날 아주 먼 옛날 차덕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같은 고향에 사는 어느 문관을 따라 북청 임소로 따라갔지요. 무료한 객지사리 중에 우연히 관기인 초안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몇 달 뒤 문관이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당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덕봉도 함께 돌아가야 했지요. 덕봉은 떠날 때 초안에게 이별의 증표로 부채 하나를 주었어요. 그는 부채에 이런 글을 써주었지요. 아들 낳으면 이름을 대흥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두련이라 하시오. 자기가 사는 곳의 지명으로 이름을 짓게 한 것이지요. 그는 지금의 충청남도 예상군 대흥면 두련니에 살았던 선비였어요.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한 것은 뒷날 이름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심산에서 였지요. 기생은 때가 되어 딸을 낳고 두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덕봉은 알지 못했어요. 북청에서 대흥까지는 천리가 넘었고 소식이 끊긴 지도 여러 해였지요. 덕봉도 초안에게 부채를 주고 자식의 이름을 짓게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덕봉이 학질에 걸려 위독한 지경이 되었어요. 정신이 흐려져 침석에 엎드려 있으니 의식이 거의 없었지요. 그때 호련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이 암흑의 종이 서울에서 내려와 편지와 보자기를 전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장령 안 암흑의 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옥과 인삼 녹용도 있습니다. 덕봉은 매우 놀랍고 또 이상하게 여겼어요.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열어보게 되었지요. 그것은 두련히 손수 장만해 보내준 것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태어난 뒤로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또 슬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 축에도 깰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람만 계신다면 천리를 마당코 아버지를 찾아가 뵙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살아서 한이 없을 것이고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 편지에 쓴 말들이 간절하고 즉은 했어요. 덕봉은 이를 읽고 호련 크게 깨달았지요. 그리고 초안이 딸을 낳아 두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딸이 장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 슬펐지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힘을 내 답장을 썼고 또 두련 사라는 제목의 한시 한술을 지어 붙였습니다. 덕봉은 딸이 보내준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병이 나아졌지요. 그 해 가을 두련은 북청 원에게 그 사연을 담은 글을 올려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고 간청했어요. 원은 사정을 가련히 여겨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련은 행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 천리길을 떠나 홍주 금마천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배웠어요. 덕봉이 대흥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만난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두련은 계속 머물며 아버지를 모시고 즐거워 하다가 돌아오라는 명을 받아 작별하고 떠났지요. 그 뒤로도 두 서너 번 더 휴가를 얻어와서 배웠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오래 머무르며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아쉬워했어요. 마침내 두련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상을 다 치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삼 장수가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인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서도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불의의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인삼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지요. 이는 자신의 능력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상징하며 이런 결단력과 용기는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들 또한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인삼 장수의 정신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좋은 꿈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꼬이삼 주무시길 바랍니다. 3